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원근각주로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더 이상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산인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저히 집을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례함으로 받지 않으시고 귀한 믿음으로 보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다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저는 두 가지 진짜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붕 뚫은 네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참 이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이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하나님 알기 전에는 굉장히 단선적이에요 시도하다가 막히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뚫어내는 힘이 가져다주는 것 중에 강력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너무 창의적인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도 그 창의적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경직이 되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참 이 경직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 아니면 도예요 이쪽 극단이 아니면 저쪽 극단이 이념도 제가 보면은요 이쪽 극단의 사람과 저쪽 극단의 사람이 똑같아요 경직되어 있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 아니면 도 아닙니다 걸도 있고 개도 있고 유토 있고 이 창의적인 거예요 그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뚫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에너지를 가져다 주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붕을 뚫어내는 창의를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만순도 파수 운동을 선언하고 한동안은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을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선포했다고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요 다시 이제 믿음이 작동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서른 개 교회로 이걸 나눌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제가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고 이게 이게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를 어떻게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경직을 풀면 창의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작동이 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창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도 아버지 유연한 마음을 주시고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길만 고집하는 그때는 몰랐던 다양한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져서 이 상황을 뚫어내는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찬양 하나를 막 뒤진 것도 아니에요 그 찬양 제목이 나는 믿네 이런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막 이 시련을 뚫어내는 힘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믿음이 작동이 되니까 이제 그 유연함이 나타나는데 창의적인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냥 갈라지는 기적만 늘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유연함을 가져다 주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연함 아닙니까 사실 이걸 제가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이걸 막 부르면 너무나 창의적으로 제 멋대로 부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모두가 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은혜를 지금 나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렇게 선포하고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나는 민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민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여러분 그 네 명의 동력자들의 그 선한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 중풍병자가 참 고침을 받아 주님이 치유자 되심을 그렇게 만방에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난관은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날 때에 창의적이 되고 여유가 생겨서 그 믿음을 뚫어내는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이 가진 믿음 이 난관을 뚫는 이 열정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사실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서 제가 좀 꾸질함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는 얘기하지만요 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찬순 목사님 목사님한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10년 전 설교를 들어보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그때는 열정이 있고 야성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그랬는데 요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옛날에 그런 열정이나 전투력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꾸질함을 하고 조언을 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너도 나이 들어봐라 뭐 이런 참 약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네 사람의 지붕을 뚫는 그 열정을 제가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나이 들었다 이런 핑계 이제 목회 한 30년 해가지고 그냥 관록은 생기고 설교를 더 세련되게 하는 거는 옛날에 비해가지고 세련되게 하는 설교는 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40대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제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그냥 나는 다 이루었고 당신들이 문제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약한 존재예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난관을 뚫을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열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전투력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불쑥 이제 한 한 달 전쯤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완전 초신자예요 어떤 초신자분이 올려주신 글 하나가 불쑥 떠올라가지고 제가 세상 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초신자입니다 1년 반쯤 전 처음 분당 우리교회 주일 예배에 허겁지겁 혼자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교회가 처음입니다 교회가 뭔지 예배는 또 뭔지 기도문이나 찬양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처음 예배를 드리던 그때 저는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주변 분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예배 시간마다 울고 또 울고 마치 교회에 울기 위해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초등학교 입학한 둘째 아이의 어려움이 제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련이고 아픔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올라올 줄을 모르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친언니가 이사야 41장 10절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정말 너무 많이 소리 내어 울었고 그 한 구절을 계기로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로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문자로 보내준 거 만나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 글자 몇 자를 읽고 소리를 내어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는 이런 일도 기적이고요 그 하나님이 궁금해졌다는 것도 이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 보니까 그 길로 교회에 달려왔고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고 성경이 궁금해해서 혼자 큐티 학교도 가고 어머니 기도에도 쫓아가고 그렇게 1년 반을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자녀 문제 무슨 내용인지는 안 밝혀서 잘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자녀 문제로 실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기다 피력하고는요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사춘기 고등학생이 되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이제는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이제는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남편과 아이도 교회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다름은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거든요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아이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함께 하고 계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따라갑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말이야 그 오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캐캐 묵은 이론만 갖고 떠들지 마라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이 초신자를 통해서 네가 생생하게 먼저 기억을 해라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초신자분 생전의 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오신 이분께서 이 낯설고 낯선 이 환경 속에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1년을 예배하면서 울었다고 하면서 그거 생긴 게 뭐예요? 야성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이 아이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얘는 이제 천천히 변해도 괜찮다 반드시 변할 것이다 이제는 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 이 정도로 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반 되시는 초신자분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야성이 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들과 오래 예수 믿은 관록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입술의 선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주님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 막 그냥 숨을 못 쉴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고 저 문제도 심각하고 이 문제도 엄습하고 저 문제도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있다 이 모든 문제들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바오를 존경하는 거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니까 그 얘기에 큰 난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바오를 자기 앞에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면 결박과 환란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픈 것과 상함을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한다 할 때는 이런 난관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지루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날 더워지면 없어질 거라 그러더니 5월달 들어와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내년까지 이어갈 거라는 가슴 아픈 전망도 있습니다 가을 되면 또 한 번 또 이게 한 번 또 막 한 번 또 휩쓸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위축이 되지만 우리 확실히 아는 거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게 뭡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좀 더 끈다는 거지 반드시 극복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오늘의 이 아픈 것들을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치유하시되 보다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상황이라면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제 일어날 힘이 생겼누니라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심리치료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몸을 못 가누는 그 입장에 육체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애매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항변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왜 예수님은 이런 논란이 휩싸일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선포한 거예요 7절에서 뒷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저항할 거 알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그런 자기 정체성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요 교회 가가지고 병 나았어 교회 가가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졌어 이러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무속신앙입니다 교회는요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문제가 해결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요 중풍병자 편에 서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 이런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 그리고는 이제 따옴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몸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은 탓이다 네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있다 너는 네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는 그 책에서 신시아 하이메일이라는 사람의 글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신시아 하이메일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의 꿈을 꾸면서 그 무명의 배우 시절에 너무나 유명한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 추측에 헐리웃에 있는 영화관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시아 하이메이일이 보니까 그 무명 배우 시절에 그렇게 인기에 목마르고 명생에 목마르고 대배우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그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되고 명예를 얻고 부를 누리고 해서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아니요 오히려 더 무명 시절보다 짜증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많아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신시아 하이메이 어느 잡진지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육신의 병 때문에 지금 덜껏에 실려온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네 죄사함이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시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무슨 배려가 있습니까? 네 지금 생각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네가 불행한 것 같지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마음대로 육신을 다시 해보간다 하더라도 그게 너를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단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 속에는요 아무리 겉으로 잘되고 부자되고 몸 건강하고 백살까지 살고 다 갖추어도 근원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죄 연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네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이 늦었었잖아요 너무너무 장가가 가고 싶은데 손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안 좋아하니까 저는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하고 뻥 뚫린 것 같고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청소년 사회에 갈 때 애들하고 막 3박 4일 수련회 같이 뒹굴고 먹고 자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교회 육구에서 이제 걔들 다 집으로 보내고 탕 빈 교회당에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외로웠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허전했는데요 딱 장가가고 6개월 동안에 그게 없어졌어요 애들 보내줘도 하나도 외롭지도 않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근원적인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또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도요 북적북적 그냥 막 온 집이 시끌시끌한데도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목사가 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것이 메꾸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늘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고 2만 명 교회를 5만 명 만드는 것보다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죄사함에 이 확신을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 아무도 깬 사람이 없는 그 새벽 시간 저는 하루 일과 중 그 시간이 가장 즐겁거든요 가장 고독한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쓸쓸한데 그 시간이 또 가장 체험을 받는 것 여러분 육신적인 그 무엇만 구하시고 육신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만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관계를 늘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거스틴이 했던 이 한마디를 마음으로 많이 묵상했습니다 화면으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배려가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네가 치료받았다 이게 아니라 왜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하느냐 그거는요 그 중풍병자가 갖고 있던 이 수치심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병도 그랬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온 중풍병도 그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수치심을 가져왔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수긍거리는 게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앤디 스탠디가 쓴 책 중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네 가지 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죄책감입니다 둘째가 분노고요 셋째가 탐욕이고 넷째가 질투심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네 가지 적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 중풍병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불편함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죄책감의 문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는데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씩 제목만 보고 책을 구입할 때가 있는데 이 책도 그 케이스예요 이 책의 제목이 수치심 구원하는 사회 내용도 안 보고 샀습니다 너무 와닿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수치심 구원하는 사회예요 제가 분당 우리에게 단위 목사로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망하기를 풀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예배 시간에 단어 하나 잘못 쓰면요 바로 날라와요 봐라 이찬수 목사 말하는 꼴을 좀 봐라 글 바로 날라옵니다 수치심 구원하는 사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습관이요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물어요 오늘도 말실수한 거 없냐고 너무 슬퍼요 저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에 가서 미안한 게 있습니다 잘 키우려고 자극을 주느라고 한 게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구원하는 일은 없었는가 이런 제 마음에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신 그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 더 이상 이제 수치스러운 거 없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다락방 성균 공부를 제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이거 이제 다락방에서 나누었지만 다락방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제가 좀 이걸 나누고 싶어서 한 주 내내 다시 묵상이 됐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이대왕 대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에게 치명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이름이 두 개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빗왕이에요 뭐 이건 다 아시는데 그래? 뭐 이런 분이 계시면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의지가 않은 분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빗이라는 거 다 아시는데요 엄마가 누군지는 잘 모르세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가 하니까요 그 바세바라고 기억나시죠? 그 유부녀 목욕하던 여자를 흠한 이 다빗이 욕정이 끌어올라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남편 자기 신화를 죽이고 그렇게 그냥 성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그 슬픈 스토리가 그게 바세바와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은 욕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얻은 아내가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솔로몬 입장에서 겉은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 수군 그림 저 사람이 그 엄마가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 그 출생의 비밀 이게 무슨 불륜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아픔인가 하면 솔로몬의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을 아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치마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첫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두 번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왜 가슴이 벅차고 올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내면의 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감추고 싶고 밝히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을 거론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썬뿌리가 올라오게 만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 믿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외찍인 그 무엇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오늘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표면적인 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 내면을 치료하세요 그의 수치심을 주님이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가 되었다 부끄럽지만 목사 목해 30년 차인 제 내면에 여전히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솔로몬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이 천수 목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증명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40대 초반에 개척 초기에 그 이름 알려지기 전에 무슨 설교를 해도 막 그냥 실수하고 해도 이것들이 표적이 되고 하기 전에는 없었던 여디디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로마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또 로마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 저 초라한 이찬수 목사가 더 이상 솔로몬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디디아로 살게 된 인생님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솔로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된 것들이 여러분을 너는 솔로몬이야 너는 솔로몬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늘 성경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여러분은 아니야 나는 이제 여디디아야 나는 이제 솔로몬 아니야 오늘의 결론을 성경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국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두 가지 강조 중에 첫 번째 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요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임이라 무슨 일로 좌절하고 무슨 일로 이제 전의를 잃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마가부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까 말로 표현하면 너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예리디아가 되었노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여디디아 사만노라고 하는 겉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내면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상한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도전 앞에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